예방 쪽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좀 많아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의 대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하나 행실도 예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색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승이로다 우려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